집안에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공간이 없지만 특히나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이 거실이라는 공간은 너무나도 풍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풍수 컨설팅을 가보게 되면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이 거실에 참 공을 들이고 많은 것을 여쭤보곤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거실과 관련된 영상들을 모아서 핵심적인 내용만 담았으니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고 실천을 하셔도 여러분들 실제로 유료 강의, 유료 컨설팅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을 통해서 많은 좋은 운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멋지동입니다. 풍수지리학의 고서, 금난경에 보게 되면 파어 이성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의 흐름이 분산이 되면 오행의 근본이 흐트러진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풍수와 입지에 대한 것에 있어서 그 기운이 흩어지는 것을 항상 경계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거실 기운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또한 그 기운이 오래도록 잘 머무를 수 있도록 준비한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중요한 것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 그 시작점부터 들여다봐야 됩니다. 커튼을 역사하라고 한다면 시대 순으로 따지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형태로써 원시시대의 사람들이 비 바람을 막기 위해서 동굴 앞에 이렇게 뭔가를 가리고 설치를 했던 거기서부터 커튼의 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바깥과 내부를 단절시키고 구분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가림막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커튼의 그 재질과 두께에 따라서 집안의 온기와 에너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집안의 소품 혹은 집안의 가구 혹은 집안의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어떤 분들이 암막커튼이 안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이 암막커튼 닿으면 안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근데 이 암막커튼 자체가 어떤 풍수적인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암막커튼을 저희가 풍수적인 해결책으로서 특정한 방향에 일부러 진단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막커튼 자체가 좋냐 나쁘냐 라고 따질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번째로 이 커튼을 집안에 치는 것을 우리가 배산임수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배산임수 우리가 좋은 자리 명당터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사는 공간에 주변에 바람이 치지 않도록 잘 막아주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죠. 집안의 커튼도 본질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에 기운들을 잘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커튼의 위치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간혹 이 아파트를 밖에서 보게 되면은 커튼을 치지 않고 그냥 환하게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도록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떤 나쁜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밤에도 임장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릴 것은 가리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가장 내밀한 생활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을 굳이 외부에서 보이도록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죠. 뭐 물론 잠깐 열어둘 수도 있고 환기를 위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그냥 오픈해서 열어두고 간혹 어떤 분들은 아예 커튼 블라인드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썩 좋지는 않다. 풍조적으로도 좋게 해석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는 계속해서 기운이 순환을 해야 되고 낮에는 또 빛도 들어오고 그런 자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맞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튼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자주자주 열고 환기도 시켜주고 빛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거실에 대한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갈 건데 만약 여러분들 확장형 발코니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조금 더 짙은 색의 블라인드 혹은 암막 커튼을 설치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외부와 내부의 구분을 가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설치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확장형인 경우에는 암막 커튼을 설치하시고 근데 확장형이 아니라 발코니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외부 외부 발코니 창에다가는 블라인드 정도를 설치하시는 걸로도 괜찮고 내부에는 굳이 암막 커튼을 하실 필요는 없다. 집 안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빛도 더 잘 들어오고 기운도 잘 순환할 수 있도록 굳이 굳이 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치셔도 됩니다. 겨울이니까 춥기 때문에 내부에 하나 더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낮에는 그리고 활동하실 때는 좀 암막 커튼은 걷어두셔가지고 조금 더 역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라 요 포인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좀 예쁘게 커튼을 다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커튼도 정말로 천차만별이죠.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어떤 모양 어떤 프린트로 된 걸 달아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진짜 예쁜 집들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커튼 자체의 포인트를 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컬러도 그렇고요. 무늬도 그렇고 사실 은은하게 깔리는 색상일수록 가장 예쁘게 보입니다. 집안에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식물, 소품, 가구 등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커튼은 큰 차원에서는 집안에 입히는 옷과 같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매일매일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강한 무늬가 들어간 거는 쉽게 질릴 수 있고 미관상 아름답기도 어렵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아파트 리모델링 하시기 전에 출장 컨설팅 신청하셔가지고 직접 다녀온 집이었는데요. 그 은행분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주방이 있었는데 그 북쪽 주방에 있는 창이 작다보니까 거기를 확 튀어가지고 넓히고 싶다 하셨습니다. 저희를 통해 컨설팅하기 이전에 이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가지고 먼저 사전 진단을 받으셨는데 저희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디자인 업체에다가 그냥 다시 창을 원래 있는 상태로 그냥 작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왜 굳이 그렇게 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되건 간에 미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온에 대한 법칙들을 잘 적용하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북쪽에 무조건 안마커튼 달고 어둡게 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이 집 현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일일적으로 판단하실 정보가 아니다 라는 거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처럼 커튼 자체를 그리고 유리창이 뚫려 있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 방향일 때는 그 집안의 담장이 뚫려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판단 명확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들 거실에 있는 오래된 소품들 있죠? 아마 먼지도 자주 털어주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그냥 무심코 올려두고는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그 자리 가만히 두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 소품들 한 번씩 옮겨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겨울철에는 음의 기운이고 기운이 정체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에 풍수적으로 집안의 활력을 담당하고 있는 이 거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정체된 기운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운의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명상을 하시는 거 이거 정말로 좋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명상이 조금 와닿지 않는다면 제가 식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풍수식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안에 이렇게 식물을 두는 이유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이 포인트인 거죠. 이 식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집안의 활력을 돌게 해주는 건데 하물며 이 식물보다 더 복잡 미묘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엎지 보면은 더 큰 기운을 가진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집안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의 기운을 맑힐 수 있는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맑힐 수 있고 집안에 있는 공간도 맑힐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니깐요. 명상이 아니라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각 종교에 맞는 기도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도 정말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명상 기도라고 하니까 역시나 와닿지 않고 조금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종교 시설에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고즈넉한 산에 있는 그 사찰에 가보신 분들 그리고 도심 속 맑은 음성을 느낄 수 있는 성당과 교회에 가보신 분들은 이제는 와닿으실 겁니다. 그러한 공간들이 유독 다른 일반적인 시설들보다 맑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다녀가는 사람들 자체가 스스로 간절하고 깨끗한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한 번 오늘부터라도 몇 분씩이라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겨울철일수록 여러분들 거실에 자연의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블라인드도 활짝 걷어 주시고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은 춥지만은 딱 눈 한번 질끈 감고 창문 활짝 열어 젖히셔가지고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빛도 온전히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나는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출근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그 기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없을지라도 이 집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유기체와도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풍수적으로도 정말로 제대로 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출근하시기 전에 블라인드나 커텐 활짝 젖히셔가지고 낮 동안 집안에 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여러분들 퇴근하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집안에서 맑혀진 기운을 한껏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겨울철에 그럼 거실에 뭐가 두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러그를 하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카페트를 깔아두시는 분들은 카페트를 그렇게 깔아두셔도 좋고요. 카페트가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작은 러그라도 하나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일부러 항상 거실에 아주 동그란 작은 러그를 항상 깔아두곤 있습니다. 저희 집만의 풍수법에 맞는 소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어떤 색상을 떠나서 일반적으로도 겨울철 거실에 깔끔한 러그를 하나 두는 것은 어느 집이든 좋으니까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겨울에도 모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풍수적으로도 그리고 동양 철학적으로도 각 계절에 맞는 모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겨울철에 맞는 모양은 바로 둥글둥글한 곡선입니다. 곡선 혹은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겨울철일수록 이런 둥글둥글한 곡선과 동그라미의 소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거실에 훨씬 더 활기와 양의 기운이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집안의 좋은 운들을 키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뭘 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러그를 원형으로 된 러그를 하시거나 아니면 앞에서 자연광을 말씀을 드렸는데 집안에 자연광이 잘 들지 않는 분들은 향초를 한 번씩 켜두는 것도 좋거든요. 이 향초 모양 자체가 동그랗게 돼 있으면은 이 역시나 곡선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 요렇게 실생활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핵심 개념을 잡고 활용만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 거실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겨울만 되면은 발라드가 유독 더 귀에 쏙쏙쏙쏙쏙 박히곤 하죠. 이것은 추위로 인해서 느껴지는 편안함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더 맞고 어울리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겨울철 거실에서 부드러운 음악 발라드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여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흐름이 느껴지는 소리의 진동을 통해서 이 역시나 거실의 기운을 더욱 더 상승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하셨으면 하는 게 겨울철에는 거실이든 어디든 간에 집안의 습기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곰팡이가 쓸기 좋고 집안의 여러 곳들을 부식시키기도 하죠. 또한 이것은 풍수적으로도 나쁜 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겨울철에 더더욱 더 집안의 습기가 차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왜 우리가 겨울철만 되면은 길거리에 얼어있는 작은 살얼음이 오히려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이 습기가 여러분들이 잘 굴러가고 있는 일상을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재물복 터지게 해줄 여러분들 거실에 두면 좋을 그 첫 번째는요 노란색 쿠션입니다. 자 이 노란색 쿠션을 왜 두면 좋은지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노란색이라고 하면 음양오행에 있어서 흙을 의미하고 흙의 색깔이 곧 노란색입니다. 풍수의 이치가 담겨져 있는 설괴전이라는 고소를 보게 되면요. 만물은 곤에서부터 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은 흙의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즉 우리가 흙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생명체가 발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생성의 의미, 돈이든 명예든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그 토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올해 거실에는 이 노란색 쿠션을 하나 두심으로 인해서 집안의 기운을 더욱 더 안정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얼마 전에 MBC TV 촬영을 위해서 방문했던 그 집 같은 경우에도 황금색이라든지 이 노란색과 관련된 소품들을 거실에 상당히 잘 비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재물은 넘치는 거실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 액자들도 좋지만은 무엇보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풍수 액자는 제가 가족 사진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해바라기 액자, 부엉 액자 다 좋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족 사진 딱 하나 걸어두시면은 뭐 다른 거 크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뭐 저희도 액자를 판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많은 액자가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저는 항상 무조건 가족 사진 하나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라고 실제 의뢰인들에게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거실 바닥만큼은 조금은 어두운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풍수의 이치인 음향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풍수에서는 음과 양이 서로 번갈아가고 교체하는 것이 곧 도라고 하였습니다. 즉 음과 양이 잘 순환을 해야 여러 온들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건데 거실의 바닥, 즉 방바닥은 우리가 음량으로 봤을 때는 음을 의미하고 천장 쪽으로 갈수록 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기도 한 이 바닥이 어두울수록 음량에 따라서 조금 더 그 자연의 이치에 맞도록 디자인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집 바닥 너무 밝은데요. 이미 그렇게 시공을 했는데 어쩌죠 하신다면은 뭐 다른 테이블이라든지 소파라든지 혹은 바닥 러그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하셔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노력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거 좀 잘 참고하시고 나중에 새로운 집으로 가서 마루를 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집 인테리어, 풍수 인테리어 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그 집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수납 공간이 좀 적다 보니까 유리장을 통해 가지고 유리잔들이 아주 빼곡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거기 계신 주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 안에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거기 두셨다 라고 하지만은 유리잔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은 이것은 또한 충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돌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 때 돌이 너무 많으면 이것이 곧 충돌의 기운이 될 수 있다 라고 한 것처럼 유리 역시나 기본적으로 깨지는 성질이 있고 뾰족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거실에 밝은 기운을 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유리잔들은 너무 빼곡하게 두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뒀는데 어떻게 라고 하시겠지만은 이 원리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들 빈도가 낮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쪽으로 빼두셨다가 그때그때 사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화분을 두시면 좋지만은 이 화분들 자체는 적당하게 두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두셔도 안되고 너무 키 큰 것들 아주 이 공간의 기운 자체를 압도할 만한 그런 식물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올해 어떤 식물을 두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그것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런 작은 식물들 하나하나씩 둠으로 인해서 거실의 기운을 정화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현장에서도 이분이 여쭤보신 것도 있고 간혹 풍수출장 컨설팅에 가가지고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집 밖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집을 달리한 자녀들 혹은 집을 달리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첫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이미 분과를 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우리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양택의 원리는 풍수지리상 내가 머물고 있는 땅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 바로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지표면 땅의 기운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즉 이 집 안에서는 우리의 큰아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운을 받지 않는 거죠. 자 제가 풍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아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풍수지리를 너무 미신에 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잘못된 정보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지만은 사실 풍수지리는 그 어떤 과학보다도 명확합니다. 그러니 나와 주거공간을 달리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그 공간을 통해서 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인하시는 게 맞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라는 것을 제가 전문가로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